진짜 반갑네요. 의정부에 앉아서 대국분들하고 포집분들하고 같이 얘기하고 강의하고 얼마나 좋아. 근데 현실이 가면 좀 떨어지죠? 나는 좀 스릴이 없더라고. 이렇게 얼굴을 많이 보고 막 얘기해야 되는데 근데 또 시간은 전력돼서 너무 좋더라고. 그러니까 오늘은 세 번 일을 해요. 여기 한 11시 반에서 12시에 끝나면 12시 반에 또 약속이 있어서 들어와서 또 저녁때는 우리 파트너들 강의가 또 있어요. 줌으로 하니까 이게 가능한 거라 너무 좋아. 아무튼 줌으로 코로나 때문에 많은 사람들의 장단점이 드러나기 시작했어요. 조직이 조금 침체되거나 무너지는 데도 있는가 하면 정체되거나 아니면 어떤 조직들은 또 살아나서 좀 더 잘되는 조직이 있는가 하면 뭐 그렇더라고. 근데 그런 것을 보니까 무슨 코로나 때문에 이런 게 아니고도 그런 건 아니었더라고요. 그런 건 아니었고 정말로 저 사람이 사람들이 내가 왜 일하고 있는지 그걸 확실히 아는 사람들은요. 어떤 상황에 와도 이걸 해내요. 정말로. 그래서 이 상황이나 환경 때문에 못한다. 이거는 거짓말이에요. 거짓말이고 어떤 상황에 오더라도 내가 왜 일을 해야 되고 왜 돈 벌어야 되는 것이 어떤 목적의식이 분명한 사람들은 해나가더라고. 저는 이제 제 소식적만 봐도 엄청 큰데. 근데 이렇게 보면 꾸준히 해나가는 조직들은 있어요. 근데 그런 조직들을 이렇게 자세히 들여다보면 원리. 원리 원칙을 지키는 원리는 뭐죠? 자연의 법칙이거든요. 물이 위에서 밑으로 흘러내려는 것 물을 퍼다 보면 배가 뜬다는 것 수도선부 이런 거 원리 그 원리를 지켜서 언젠가는 배가 뜰 거라는 확신을 가지고 그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해내는 사람들 그 믿음이 되는 건 못 가요. 이런 걸 어떻게 해야 돈을 벌 수 있고 직급에 빨리 간다는 다 알고 계세요. 여러분들이 다 알아요. 그런 것보다도 이 일을 하는 본인의 마음가짐, 태도, 자세 어떤 사람은 쉽게 하고 어떤 사람은 어렵게 하고 어떤 사람은 중간에서 포기하고 어떤 사람은 잘해내고 왜 그럴까? 왜 애터미는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오픈되어 있고 똑같은 공평한 기회를 줬는데 공정하게 기회를 줬는데 왜 어떤 사람은 해내고 못할까? 이런 거에 대해서 저는 늘 고민을 해요. 왜 사람들은 애터미를 하면서 처음엔 비전을 보고 돈 벌 수 있다는 비전 보는 거 하다가 자꾸 힘들어하고 부정적인 의식을 가지고 아 이거 만만치 않네. 그런 거 하면 요새 또 코인 다단계로 간 사람이 아 그건 다단계가 아니래. 투자래. 아 이거 말을 조심해야 되는데 아 그러고는 다녀요. 그래서 나한테 카톡 온 거나 메시지 온 거 보여드리면요. 이야 기가 막혀요 진짜. 정말로 기가 막혀요. 근데 여기에 넘어가야 사람들이 이해가 안 돼. 그러니까 사람들이 돈이 어떻게 벌리는가 하고 돈을 왜 벌어야 되는 거 하고 나는 왜 사는 거 하고 이런 본질적인 문제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 안 되면 여러분 부자되기 힘들어요. 방법만 배운다고 부자되는 게 아니야. 그건 복사요. 우리가 성공의 8단계 중에서 복제라는 얘기 나오죠. 그 복제라는 의미를 잘 여러분들이 좀 음미해 보셔야 돼요. 복제는 그 부자가 된 사람들이 그 중간에 어떤 마음을 가지고 어떤 고난과 시련을 겪으면서까지도 왜 포기하지 않고 해냈는가 하는 그런 과정을 꼭 거쳐야 된다 이 얘기요. 그런 거 없이 어떤 방법을 했나 방법만 배운다고 되는 게 아니거든요. 여러분들이 무슨 일을 할 때 어떤 사건이 일어났을 때나 무슨 일을 해결하고자 할 때나 어떤 일을 하고자 할 때 그 사건을 해결할 수 있는 여러분이 지식이나 이론이 모자른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다 아신다니까. 아니 에텀이 모르는 사람 어디 있어. 아예 안 들어보는 사람은 모르겠지만 아 이거 한 번만 들어보면 다 알지. 오 좋고 싼 제품 오 많이 알려가지고 오 쓰는 사람 많이 만들면 되겠네. 오 한 번만 쓴 사람은 정말 좋고 싸니까 이거 사 쓰겠네. 오 그러면 돈 벌겠네. 다 아잖아. 다 아는데. 왜 못하냐 이거지. 왜 힘들어 하냐 이거예요. 그 문제도 알고 있잖아 지금 그 문제도. 내가 물어본 문제까지도 다 알고 있잖아. 어떤 이론이나 지식이 모자란 게 아니에요. 지금 뭐 ABR 지금 본사에서 하는데 그 ABR 자체가 나쁘다 좋다 하는 게 아니에요. ABR 같은 경우에는 초보자들 초보자들한테는 도움이 많이 돼요. 왜? 네톡마케팅이라는 건 기존의 돈을 버는 방식 유통 방식하고 전혀 다른 거기 때문에 이걸 배울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전달한다는 건 배울 필요가 있지만 여러분이 ABR을 배운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뭐가 모자르냐. 교회에서도 그러잖아요. 주요 주요 하는 자마다 아버지 나라 천국 하늘나라 가는 게 아니고 아버지 뜻대로 행 하는 자만이 간다. 이렇게 얘기 나오잖아. 뭐라고 그랬지 마지막에? 아버지 뜻대로 행. 행이요. 행. 여러분이 애통을 아는데 행하셔야 돼요. 행이 결과를 만들어내기 때문에. 그럼 행은 어디서 나오냐. 이런 걸 구체적으로 우리가 좀 고민해보고 나는 파트너가 많이 생길 거고 리더가 될 거니까 내가 설선수범으로 보여줘야 되고 그렇죠? 리더다움. 그럼 또 리더는 뭐예요? 이런 거에 늘 고민해보셔야 돼요. 뭐가 리더요? 이성윤 박사님이 가르쳐주셨죠. 리더의 오독에 대해서 지신인용엄 그런 것이 애티튜드 이슈 에브리싱이라는 거하고 결부되거든요. 자세하고 똑같아요 다. 성공학이라는 건 다 똑같아요. 결국은. 근데 저는 그 성공학을 옛날에 부자 되고 싶어서 성공하고 싶어서 돈 많이 벌었던 사람이니까 지그지글라이 정석이나 만납시다. 오그만 디너의 니안의 잠동 코인을 깨거라. 로봇트 키여사키의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 긍정의 힘 신념의 마력 시크릿이라는 거 아시죠? 비밀. 그런 걸로 해서부터 시작해서 성공학 제가 수도 없이 봤어요. 카넥의 인간관계 지도는 내가 제일 좋았던 책 중에 하나예요. 아카바이 선물 같은 거. 참 많이 봤는데 그 책을 볼 때는 그럴듯해요. 아 맞다 맞다. 근데 책을 다 덮고 나면요. 막막해요. 뭔가 좀 엘리트 과정에 무슨 공부를 한 것 같긴 한데 뭔가 안 풀려요. 참 이상해. 그러고 헤매다가 해다 해다 해서 내가 요즘에는 몇 년 됐어요. 몇 년 전서부터 이 옥스퍼드 성경 대전이라는 이 책이 백십 권이거든요. 성경의 읽음은 만만치가 않아요. 잘 뜻이요. 그 시대 상황도 모르기 때문에. 근데 성경 한 줄이 카넥의 인간관계 지도론 같은 책 한 권이거든요. 거기에 숨어있는 뜻이 기가 막혀요. 그걸 알고 나니까 막 내 안에서 어떤 희열이 생겨요. 기쁨이 와요. 이거구나. 이거였었구나. 이거였었구나. 왜 이걸 몰랐을까 내가. 이걸 조금 더 일찍 알았으면 다단계에서 대박을 냈을 건데. 왜? 인간은 절대로 혼자 살게 만들어지질 않았어요. 함께 살게 만들어졌지. 함께 살겠다는 마음을 먹는 것이 정직한 마음이요. 저거 꼴보기 싫으니까 가버려야지. 저거 또 꼴보기 싫으니까 가버려야지. 여러분 꼴보기 싫은 사람 피해서 나 혼자 살면 영원히 혼자 살아야 돼. 다른 사람이 자기를 꼴보기 싫어하는 건 모르지. 다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다 달라요. 다른 걸 인정해야 돼. 틀린 게 아니거든요. 다른 걸 인정하면서 사람은 어울려 살아야 할 때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될까 하는 것이 인간은 하나님이 지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의 매뉴얼을 가지고 있어요. 그것이 성경이요. 제가 왜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얘기하냐 그러면 우리 지으신 분이 왜 지었는가를 정확히 알고 내가 그분의 뜻대로 행하면 애터비에서 성공하는 건 거져먹기요. 왜? 우리가 힘든 이유가 뭐야? 열심히 하면 된다고? 열심히 하면 도우면 되지. 도우면 되지. 제대로 하지도 않고 잘 하지도 않은 것을 열심히 하면 사고 쳐요. 큰 사고 쳐요. 그래서 그래요. 제대로 열심히 잘 하려면 하나님 우리를 왜 지었는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인문학을 공부를 좀 하세요. 인문학을 좀 공부를 하면 성경 말씀을 읽기가 좀 편해요. 그래서 이성윤 박사님이 마음 공부를 시킨 거예요. 마음 공부. 이 마음 공부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저는 알았기 때문에 그래요. 애터미는 어떤 사람이 팀워크를 만들어내냐 못 만들어내냐에 따라서 부자가 되냐 안 되냐 결정나기 때문에 그래요. 매출을 많이 올린다고? 지퍼라서 매출 올려봐. 돈 벌릴 것 같고. 지퍼만이 갔다고 돈 벌릴 것 같아요. 또 이런 얘기하면 다른 사람들이 딴 데 가서 그래요. 박동철 사장이 도전하지 말랬대. 그런 의미 아니요. 도전과 배팅도 여러분이 잘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그걸요. 도전이 없이는 애터미에서는 성공은 없어요. 그런데 도전하고 또 배팅하고 헷갈리면 안 돼요. 잘 구분하셔야 돼요. 노노에도 나와요. 공자님이 쓴 노노에도 군자 무번 본립 도생이라고 군자, 대인, 리더 이런 얘기하거든요. 그런 리더들은 군자 무번. 무는 의무할 때 무자거든요. 다할 무자예요. 무번. 본질을 다해. 본질에 힘을 써라 이런 얘기예요. 이것이 무엇인가. 그다음에 본질이 바로 서면 살 길이 생긴다. 본립 도생이거든요. 잠깐만요. 스포서님 문 좀 닫아주세요. 네.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늘 시간이 되면 자신을 돌아보는 목상의 시간을 가지라고 제가 이 말씀을 드린 거예요. 열심히는 해야 돼요. 여러분 부지런히 안 하면 못해요. 이거 성공 못해요. 여러분들이 조카 결혼식, 친구 모임, 친구 동창 아들 결혼식 그런 거 다 쫓아다니고 성공 못한다.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저는요. 5년 정도만 몰입해보세요. 그동안 잘 안 됐다. 그러면 그동안은 연습했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연습했다. 연습했고 이제 내가 조금 뭔가 맥을 잡으니 이제부터 내가 5년간 죽기 살고를 해버리라. 이 세상에 공짜로 된 거 없어요. 이덕우 사장님 좀 빨리 성공한 케이스예요. 이덕우 사장님처럼 빨리 하고 싶어요. 저 딱 3년 만에 로얄클럽 들어갔거든요. 국장 달고요. 여러분들도 빨리 하고 싶으세요? 그렇게? 그럼 제 말대로 하세요. 바로 나가가지고 저 아메이 같은데 가입해가지고 거기서 10년만 아메이 하다 오세요. 그럼 기가 막히고 거기서 빨리 할 거니까. 이덕우 사장님도 17년 반 동안 타 다단계 하면서 고생하고 겪고고 이거 겪고 저거 겪고 모든 걸 다 겪었어요. 저도 하이리빙을 47년 2개월 하고 통신 찝적 요거 찝적 저거 찝적 거의 10년 걸려가지고 다시는 다단계 안 하려다가 애터미를 만난 거예요. 옛날에 하이리빙 했다 망해가서 거지돼가지고 산 거지된 사람들. 어떤 막 수두리 닭상에 전부 거지됐었어요. 애터미 와가지고 다 부자 됐어요. 전부 다 부자 됐어요. 최이상 아무리 못 보더라도 연봉이 4억 이상이야. 그렇게 애터미는 입증이 됐어요. 이제 끝났어요. 되고 안 되고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이게 지금. 근데 왜 나는 안 되냐. 여러분 1만 시간의 법칙에 섞지 마세요. 1만 시간의 법칙은 필요 조건이에요. 꼭 필요해요. 어떤 일을 할 때 명인이 되거나 달인이 되기 위한 꼭 필요한 시간인 건 맞아요. 올인해야 돼요. 하지만 1만 시간이 지나갔다고 되는 건 아니에요. 1만 시간이 지나가는 동안 충분 조건은 뭐냐. 똑같은 일을 반복하면서 달라질 거를 기대하지 마시고 똑같은 일을 반복해서 뭐가 잘 안 된다. 그러면 스폰서님하고 상담하세요. 나를 제일 잘 알고 나를 제일 잘 되기를 염원하고 그 앞길을 아는 분은 스폰서님이야. 아유 우리 스폰서님은 배운 게 없어. 아유 우리 스폰서님은 나이가 어려. 아유 우리 스폰서님은 경험도 없는 사회 경험도 없는 것 같아. 나는 왕년에 시험까지 해봤거든. 나는 왕년에 어디 대기업에서 상무까지 해봤거든. 서울대학교 나온 이등병이 초등학교 나온 병장보다 군대 생활을 더 잘할까? 안 그래. 초등학교 나온 병장이 군대 생활을 더 잘해. 그거하고 똑같은 이치요. 질서 있어야 돼. 예의 지켜야 돼. 그래서 배울 건 배우고 또 스폰서는 파트너라고 함부로 안 하잖아요. 존중해지잖아요. 또 연세드 의신분은 더 존중해주고 서로가 서로를 유일하고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관계 속에도 여러분 신뢰가 쌓여야지 조직이 탄탄해져요. 그러기 위해서는 단경 66권 중에서 자문서가 있어요. 인간 중에서 제일 지혜로웠다는 사람이 솔로몬 왕이잖아요. 솔로몬 왕이 쓰는 건데 그 자문서는 특별히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현재를 살아가는 형통의 지혜서예요. 그래서 자문서가 어째 이렇게 읽으면 카네기의 인간관계 지도론하고 비슷해요. 왜?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지침선이기 때문에 거기에 아예 디테일하게 나와요. 사람이 어울려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살아야 될까? 첫 번째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 우리의 존재를 서로한테 알리고 드러내는 것이 어떤 도구로 그래야 말이에요. 말. 말이 그렇게 중요해요. 그래서 말 잘해야 돼요. 때에 맞는 말, 경우에 합당한 말. 이거에 대해서 자세히 나오거든요. 아무 생각 없이 말하는 사람 상당히 많아요. 어떤 시어머니가 남편하고 교회 가서 큰 교회였는데 예배 끝나고 끝나고 막 나오는데 자기 아들 내외가 와 있는 거라 외국 갔다가 한 달 좀 넘어서 다 출장 끝내고 들어와서 이제 교회에 나온 거야. 엄마가 자기 아들한테 아들 오래간만이다. 잘 갔다 왔니. 그런데 너 얼굴이 왜 그 모양이냐.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이 다 쳐다봐. 뒤에 며느리가 있는데 며느리가 얼굴을 푹 숙이고 며느리 속으로 뭐라 그럴까. 아유 내가 뭐 지내야들 밥도 안 해보여겠나. 밤잠을 앉아야 하고 잡아먹었나. 요렇게. 때에 맞지 않는 말, 경우에 합당하지 않는 말. 그러니까 얼마나 중요한지 알아요. 그런 게 아주 자세하게 이 자문서에 써 있어요. 팀워크를 어떻게 하라는 둥. 팀워크라는 것은 서로가 다름을 일단 인정하셔야 돼요. 서로가 다름을 인정하고 많은 사람 안에서, 많은 사람 안에서 나라는 존재는 스펙을 얘기하고 자기 자랑한다고 내가 되는 게 아니요. 그 많은 여러분들 안에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이, 여러분들한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알고 나는 그거를 풀어내줘야 돼요. 여러분들이 필요하는 걸 내가 줘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나를 좋아하고 나를 인정해요. 뭔 얘기냐.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대접해줘라 그 얘기예요. 다 알잖아. 아는데 행동이 안 되걸 나. 백란해봐 되나. 안 돼요. 그래서 팀워크를 만들어내는 데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네트는 네트라는 건 그물을 짜는 건데 사람과 사람을 연결시켜주는 건데 그 연결시켜주는 원료가 뭔지 아세요? 사랑이에요. 사랑. 진정. 그럼 사랑이란 또 뭐냐 이거예요. 사랑이 뭔지 아시나요? 오늘은 사랑 타령을 좀 해볼까요? 고린도 점서 13장에도 나와요. 네가 아무리 많은 사람을 치료해주고 병든 자료를 고치고 피부를 많이 하고 사람들을 많이 먹이고 봉사활동을 많이 했더라도 사랑이 없으면 꽝이다 그 얘기예요. 사랑이 없으면. 어떤 그 교수님이 그랬대요. 자기 공부하는 학생들한테 니네들은 사랑을 위해서 뭘 하고 앞으로 사랑을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해서 리포터를 써오라고 그랬대요. 내가 사랑하는 것은 무엇이며 나는 그것을 위해서 무엇을 하고 있는가 이런 제목으로. 여러분은 뭘 사랑하세요? 여러분이 사랑하는 게 여러분 본인이요. 그랬더니 이 대학생들이 교수님한테 그랬대요. 어? 교수님 진짜 사랑이 뭐예요? 맨날 허구헌날 사랑 타령하는 대학생 애들이 최고의 학부에 다니는 명문대학에 다니는 인테리움의 인테리움 대학생들이 갑자기 교수님한테 사랑이 진짜 뭐예요? 이렇게 물어보더래요. 사랑이 진짜 뭘까? 그래서 이 교수님도 기도하면서 주님이 저한테 가르쳐준 그 사랑이 진짜 뭡니까? 저도 좀 알게 해주세요. 그랬대요. 그래서 그 교수님이 응답을 받고 학생들한테 그렇게 가르쳤대요. 사랑이란 상대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이다. 어떤 사람이 사업에 실패해가지고 마너라도 도망가오고 애들도 뿔뿔이 헤어져서 40대 후반에 대해서 후반쯤 돼가지고 부러나서 집에도 빨간 딱지가 붙고 오갈 데도 없어. 소주를 한 더 세 병 마시고 더 이상 살 것도 없네. 그래가지고 한강딸이 신발로 벗어놓고 한강딸이 위에서 떨어져서 죽으려고 하는 사람이 원하는 건 뭘까? 그 사람이 원하는 건 뭘까? 자살해서 죽으려고 하는 사람이 원하는 건 그 사람 뒤에 가서 등 떠밀어지는 거예요. 죽으라고. 그 사람이 원하는 거잖아. 죽으려고 하는 사람이 원하는 거. 안 그래? 내가 이 얘기를 왜 해냐 그러면 원하는 거하고 필요로 하는 거하고 헷갈리지 말라고 일부러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진짜로 그 사람한테 필요한 게 뭘까? 그 사람한테 진짜로 필요한 건 당신이 살았던 것만이 인생이 전부가 아니다. 돈이 또 전부도 아니고 그게 아니더라도 다른 쪽으로 삶을 살면서 헌신하면서 봉사하면서 정말로 화목하게 재밌게 살 수 있는 삶이 무지하게 많다. 뜻 있는 삶을 살 수 있는 그 필요를 채워주는 게 진짜 사랑이에요. 4살, 5살짜리 애가 애를 손잡고 시장을 나갔는데 애가 눈깔 사탕 사달라고 떼쓰고 울 때 엄마는 그 사탕을 사줘야 돼? 안 사줘야 돼? 친엄마는 안 사줘요. 의불엄만 사줄지 몰라도. 왜? 얘 이빨 다 썩글랑. 애가 원하는 걸 주는 거 아니요. 엄마는 걔 건강에 좋은 이빨이 다 썩는 거 말고 걔 건강에 좋은 다른 거 맛있는 걸 사서 주면서 설득해요. 필요를 채워주는 거예요. 여러분이 사랑이라는 의미를 정확히 알고 나면요. 그래서 예수님은 오셔가지고 병든 자를 고쳐주고 배고픈 자를 먹이며 너희들이 고생하다가 일만 하다가 노예로 살다가 종살이 하다가 벌어먹으려고 애쓰고 스트레스 받다가 이렇게 고생해서 죽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영원한 삶을 살 수 있는 아버지 나라에 가는 이 인생은 순례자의 길이니 많이 벌든 적게 벌든 못 먹든 적게 먹든 그게 아니라 거기에 가기 위해서 지금 현재를 살아갈 수 있는 소망을 심어줘요. 소망을. 그러면서 이 세상 살면서 한 길 먹든 두 길 먹든 하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희망을 가지고 주신 은혜에 감사해서 정말 열심히 사는 그런 피로를 채워주는 것이 우리 예수님이 우리한테 주신 거예요. 여러분이 관계 속에서 팀워크를 만들어낼 때 관계 속에서 첫 번째 해일을 이렇게 참는 거예요. 자극과 반응 사이를 길게 하는 거예요. 우리 이성윤 박사님한테 배웠잖아요. 자극, 나한테 다가오는 자극, 환경이나 상황은 내 마음대로 할 수 없지만 반응은 자극과 반응 사이에 나라는 존재가 있기 때문에 반응은 내가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어떤 방안 내는 일이에요. 긍정적인 시기에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냐, 부정적인 의식을 가지고 있냐, 밝은 의식을 가지고 있냐, 차에 따라서 반응이 달라져요. 나는 자극과 반응 사이에 하나님, 하나님을 바라보고 신앙이 있기 때문에 달라졌어요. 자극과 반응 사이를 길게 하려면 오래 참으셔야 돼요. 야, 동철아, 너 그럴 수가 있냐, 너 누구한테 얘기 드리니까 너 이런 말 하고 다녔다며 안 그러니까. 야, 인간아, 너는 안 그랬냐, 너는 나보다 더 심했잖아, 자기 지랄하고. 이렇게 해봐봐. 둘이 똑같아요. 바늘도독이다, 소독도독이다, 그놈이 그놈이지 뭐가 달라? 하나님 아버지를 몰라도 조금 수양이 된 사람들은 오래 참을 줄 알아요. 그래서 어려운 사람 돕기도 하고, 밥도 사주기도 하고, 포인트도 좀 싸주기도 하고, 조직을 좀 도와주기도 하고 해요. 그러면 하나님을 모르고 그 사랑을 자가 발전하는 사람은 어떤 결과를 초래하냐. 야, 너 어째 그럴 수가 있어. 야, 네가 너한테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내가 밥도 사줬잖아. 야, 그 옷 내가 사준 거잖아, 너 힘들 때. 야, 너 힘들 때 내가 돈도 꽂아줬잖아, 쓰라고. 야, 너 직급 갈 때 나하고 상관없이 내가 포인트도 좀 싸주고 그랬잖아. 내가 다 키워줬잖아. 자기 사랑은 영유에서 자기를 위한 사랑이 돼요. 자기를 높이기 위한 사랑. 그래서 결국은 자기 사랑은 영유에서 자기를 위한 사랑이 되고, 그것은 결과가 파멸로 가요. 100%예요, 그거는. 건방진음, 저기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가 있어? 이렇게 돼요. 여러분, 어느 정도 참을 수 있어요. 어느 정도 참을 수 있는데, 일정 시간 지난 다음에 오바되면요. 저게 어떻게 저럴 수가 있어? 나쁜 놈 같은 일하고. 폭발해버려요. 왜? 인간은 다르기 때문에. 내가 저 사람한테 잘해준다고 해서 저 사람이 100% 내 마음을 아냐는 몰라요. 여러분, 늘 손해보는 게 당연한 거예요. 남한테 베푸는 게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 물질이라는 게 뭐예요? 여러분, 돈 좋아하세요? 물질을 왜 우리가 열심히 일해서 돈 벌어야 되는지 아세요? 남을 구제할 것이 있기 위해서 일을 하래요. 물질이라는 건 하나님 아버지 거예요. 천지만물이.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가요. 여러분, 물질에 대한 개념을 잘 알면 부자가 돼요. 물질은 하나님의 것이다. 은혜로 받았어요. 수고는 해야 돼요. 수고 안 하고는 못 받아요. 수고해서 은혜로 받았어. 받은 건 왜 받았냐? 베풀라고 받은 거예요. 나누라고 받은 거예요. 함께 쓰라고 받은 거예요. 어려운 사람 돕기 위해서 받은 거예요. 여러분, 받았다는 축복이라는 것은 결국은 감사하고는 일이고 축복은 누리는 거지만 여러분, 축복받은 것을 누리기만 하다는 그 축복이 심판의 건수가 돼요. 큰일 나요, 여러분. 여러분, 인간의 법칙, 이 자연의 법칙, 순리, 이 원리, 원칙을 잘 알면요. 애터미에서 성공하는 건 일도 아니에요. 여러분, 서양학자들이 쓴 성공학의 책에 보면 성공하는 사람들은 운이 따라줘야 돼요. 운이 안 따라주는 안 돼. 이건 증명이 됐어요. 운이 따라줘야 되고 주변에 날 도와주는 사람이 생겨야 돼요. 좋은 인연이 생겨야 돼요. 그것은 어떻게 결정나냐? 본인의 노력에 따라서 좋은 운이 오기도 하고 가기도 해요. 그거를 마음 공부라고 한 거예요. 이성현 박사님 몇십 분까지 우리한테 가르친 게. 그래서 착한 일을 못 받는 것이 하나님의 법칙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런 얘기했어요. 난 의롭게 행하며 공편한 길 가운데 다니나니 이는 나를 사랑하는 자가 재물을 많이 얻어서 그 곳간에 채워주게 하랍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곳간에 재물이 생긴다는 뜻이 아니고 저분이 예수님인지 메시아인지 하나님의 아들인지는 모르겠지만 저렇게 사람들한테 먹을 걸 베푸내며 바른 길을 알아켜주고 맞아 맞아 저분은 참 지혜로우신 분이고 그리고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를 헌신하면서 정말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그 예수님을 봤을 때 저분 참 훌륭하다. 우리가 유인전에서 그런 거 안 봤어요. 어렸을 때 유인전 책 사지면 유인전 돈 많이 번 사람 나와요? 어떻게 돈 벌려고? 아니잖아. 헌신한 게 나오잖아요. 헌신한 게. 나라를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부모님을 위해서 자식을 위해서 헌신한 삶이 유인이잖아. 그 얘기를 하는 거야 지금. 그러니까 예수님이 메시아인지는 모르지만 저분 진짜 훌륭하다. 저렇게 사는 게 정말 사람답게 사는 거야. 저게 맞아. 저게 맞아. 그리고 어떤 깨우침이 있는 사람은 예수님을 이만큼이라도 닮아갈 거 아니야. 이만큼이라도. 그래서 아 나 착해져야 되겠다. 그래서 나한테 좀 남한테 베풀 줄 알고 나눌 줄 알면 이웃 사람들이 뭐라겠어. 야 너 동처리가 바뀌었어. 바뀌었어. 내가 착해졌어. 옛날에 아니야. 쟤 말 믿을 만해. 아 부지런해졌어. 착하고 순해졌어. 온유해졌어. 그럼 내 곁으로 사람이 모일까 안 모일까. 사람 모인다니까. 그게 영향력이요. 리더요. 영향력은 존경심에서 오는 거고 존경은 덕에서 오는 거요. 그게 노노에 나오는 거요. 덕은 뭐요. 평소에 살면서 늘 양보하고 베풀고 나누며 오래 참고 승내지 않고 시기 질투 안 하고 그런 거요. 그러면 덕이 쌓이고 덕이 쌓이면 존경심을 받고요. 존경심을 받는 사람은 영향력이 생기면 그게 리더요. 예수님처럼. 그렇게 사는 사람을 보고 나도 저렇게 바뀌어야지. 바뀌어야지. 멘토가 돼서. 그런 분이 멘토가 돼서. 내 스승이 돼서. 그래서 책 보는 거예요. 나도 그렇게 바뀌어 노니. 주변 사람들이 날 좋아하네. 야 바뀌었구나. 바뀌었구나. 야 정말 사람 훌륭해졌네. 훌륭해졌어. 나이 먹더니 훌륭해졌네. 채식 전에 훌륭해졌네. 훌륭해졌네. 그러면서 사람들이 날 좋아하면 뭐예요. 사람이 모이면 돈은 저절로 오는 거요. 정조시대의 임상옥이가 얘기했죠. 최고의 거상이었던 임상옥이가. 장사는 이윤을 남기는 게 아니라 사람을 남기는 거라고. 여러분들도 다 알고 있잖아. 왜 안되냐고 실천이. 실천하셔야 돼요. 늘 손해보세요. 좀 베푸세요. 늘 양보하세요. 굳이 일 내가 하세요. 남 시키지 말고. 늘 그렇게 해보세요. 사람들이 다 좋아해요. 본인이 없는 데서 사람들이 그 사람을 칭찬하기 시작해. 그러면 재물의 곳간에 재물은 저절로 쌓이는 거예요. 돈 벌려고 애쓰지 마요. 행동이 결과를 내는데 그 행동은 어디서 나오냐 이거죠. 행동이 어디서 나와요. 행동은 여러분이 세상을 바라보는 가치관. 가치의 이념에 대해 여러분의 행동이 바뀌어요. 서로가 서로를 유하겠다는 가치 살겠다는 그런 가치의 개념은 가치는 어디서 형성되냐 그러면 내가 처음에 얘기했듯이 여러분이 사랑하는 게 뭐냐 이거예요. 여러분이 돈을 사랑한다면 가치가 전부 돈 돈이야. 그럼 사람도 돈 버는 도구로 보여요. 여러분이 뭘 사랑하냐 이거예요. 여러분 마음 가운데 중심에는 뭐가 있냐 이거예요. 여러분이 애터미 믿으세요? 애터미 믿으면 그만큼 여러분도 노력하셔야 돼요. 그래서 안녕하세요 애터미 아세요? 안녕하세요 애터미 써보셨어요? 안녕하세요 이거 봐봐. 애터미 다단계잖아. 응 맞아 착한 다단계. 착한 다단계 봐줘요. 근데 정말 좋은데 싸요. 제 얼굴 보세요. 기가 막혀요. 제 입 오실래요? 그렇게 붓고 아프던 거 다 없어졌어요. 그거 안 하시려고? 쪽팔려서? 그거 해라는데 공부해 이래? 방법을 배워 이래? 배고파 봤어요? 좀 부러나서 거지가 됐는데 제 아내가 스물다섯자가 스물여섯 살 결혼해가지고 힘이 들겠어. 얼마나 둘이 열심히 살았는지 단둘이 조그만 구멍가게 같은 식당을 했는데 장사가 잘 되니까 점점점점 손님이 늘어나. 왜 장사가 잘 되게? 옛날에 다 노인들이 장사 식당 했는데 젊은 놈들이 하니까 뭐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하면 맛있게 할까? 어떻게 하면 이쁘게 할까? 깔끔하게 할까? 이런 거 연구하잖아요. 사진 찍어가지고. 그래가지고 하기 시작하면 손님이 점점 늘어나. 가게가 점점 커져. 종업원이 늘어나. 그래가지고 그런 가게를 7개, 8개씩, 9개씩 하고 테레비에 신문에도 나가고 맛있는 집을 하고 신문에 나가고 난리가 나서 돈 벌리기 시작하는데 정신이 나도 없어. 옛날 일을 싹 까먹어. 금목걸이 50돈, 5돈도 아니여. 좀 굵은 사람은 10돈짜리 하는데 나는 50돈짜리 금목걸이 차고 다녔어요. 쫙 쫄티 딱 입고 운동하고 헬스크럽 다니고 돈 번 남자들이 한다는 짓은 다 해봤으니 난 그렇게 사는 게 멋있는 인생인 줄 알았어요. 돈 번 사람들의 특권인 줄 알고 살았다니까. 어리석게도. 그러다가 IMF 터지면서 아 자영업은 끝났구나 알고 다 정리하니까 돈이 꽤 되더라고. 천만 원 있는 사람은 2천만 원 벌라고 하지만 55원 있는 사람은 100억 벌라고 해요. 그래서 여기저기 조금 쉬면서 주소들은 풍얼로 아 건설업, 시행사 이거 대박이네. 한 번에 끝나는 거네. 한 50개 정도 투자하면요. 자금은 200개에서 한 500개씩 남아요. 그럼 끝나는 거예요. 맨날 베스트하고 골프 치고 다니고 끝장나는 거거든. 얼마나 좋아. 딱 11개월 만에 닦아먹고 그 집 완전 그 집이 된다며. 우리 집에 빼다 제 이 약속음 증서, 현금 보관증 이만큼 있어 이만큼. 제 아내가 그걸 보면서 맨날 날 잡아서 봐. 인간 너 때문에 그래. 너 때문에 그래. 아무리 이혼했거나 한 놈이 자살했거나 했을 건데 제 아내가 뭐라는 줄 알아요? 당신이 카지노가 살게 됐냐. 두 집 살림이 하겠냐. 당신이 돈 더 많이 벌어서 노후에 큰 집에서 애들하고 여유 있고 좀 널널하게 살려다가 그렇게 없애면 어쩌냐. 할 수 없잖아. 다시 시작하자. 먹고 살만 한데 다 까먹었는데 불평불만 안 하고 아침 새벽 6시 반 7시 분 일어나서 소방몸이라고 밥 해놓고 버스 타고 지하철 타고 버스 타고 저 여의도 가서 식당에 가서 남의 식당에 설거지 해주고 밤 10시 10시 반쯤 끝나면 버스 타고 지하철 타고 버스 타고 집에 들어오면 12시 12시 반이네. 피곤하고 힘들고 허리도 쑤시고 아플만도 할 텐데 한마디도 나한테 불평불만은 안 해요. 왜? 내가 더 힘들까 봐. 내가 자괴감에 빠질까 봐. 내가 자책할까 봐. 그런 부인을 보고 있는데 내가 농땡일 쳐요? 죽기 살기로 했지. 정말 죽기 살기로 했어요. 정말로 간절함이요. 왜 돈을 벌어야 되는 간절함이 있으세요? 돈은 어떤 일을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는 맞아요. 그래서 우리가 인생 시나리오를 좀 약하고 생생하게 쓰세요. 우리 부모님, 내 부인, 내 아이들 얼마나 소중하냐고. 돈 벌으면 여러분 돈 벌으면 좋은 차 타고 다니면 행복할 것 같아요? 세상 사람이 다 나 쳐다볼 것 같아? 안 쳐다봐. 안 쳐다봐. 우리가 이 일을 하면서 늘 느끼는 것이 본질의 문제 중에서 사랑의 문제를 여러분이 절대로 등하시해서는 안 돼요. 그래서 사랑이 뭔지를 좀 아셔야 돼요. 여기 능력 있는 사람이 사업 잘하는 거 아니에요. 능력도 어느 정도 필요하긴 하지만 전부가 아니에요. Attitude is everything의 Attitude의 A는 Ability인데 그게 1점이잖아요. T는 뭐예요? 그 다음에 트러스트 신뢰가 20점이잖아요. 그런 거예요. 토로런스, 관용 뭐 이런 거 저기 절쟁, 끊어내는 거 하지 말아야 될 건 하지 말아야죠. 옛날에 익숙한 거하고 완벽한 결별을 하는 것 손해보는 것 이런 게 전부 다 그런 20점이식이에요. 그런 게 다 사랑 안에 포함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랑을 정확히 알면 이 세상 사람들을 사랑하고 내가 베풀고 나누는데 전혀 기대하는 것이 없어요. 저도 기대를 안 해. 사람한테는 기대하거나 의지하기 때문에 화가 나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이만큼 주신 걸 난 이만큼 주고 쓸 뿐이야. 하나님의 은혜로. 제가 오늘 무슨 뭐 붕해도 아닌데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많이 한 이유는 이게 삶의 진리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회생활 따로, 직장생활 따로, 가정생활 따로, 신앙생활 따로 아니오. 다 한 건데요. 다 하나요. 저 철학 책이니 무슨 성공학 책 보지 마세요. 성경만 제대로 보려고 노력을 하세요. 그럼 그 안에서 해답이 다 나와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하나님의 사랑을 정확히 알면요. 자기의 중심사고가 완전히 없어져요. 우리가 왜 길을 쓰고 돈 보려고 그러고 길을 쓰고 좋은 차 사고, 길을 쓰고 멋있는 집 주고 왜 그럴까? 여러분들은 왜 그런 것 같아요? 메슬리 인간의 욕구 5단계에 보면 의식주 문제, 그 다음에 안정성, 안정성의 문제, 그 다음에 소속감의 문제, 라이언스 크롭 이런데 그런 명예, 존중의 문제, 나중에 자아실현의 문제인데 자기실현, 자아실현는 게 뭡니까? 뭔가 나한테 있는 것을 어떻게 더 개발해서 더 뭔가를 해내서 뭔가를 이렇게 실현해서 뭔가를 이렇게 꽉 채워가지고 이런 게 자아실현이라고 사람들은 착각하고 있다니까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의 존재 가치를, 저런 여러분의 존재 가치를 드러내고 존재 가치를 어떻게든 뭔가가 다른 사람한테 표명하기 위해서 하는 게 뭐예요? 부자 되는 거 아니잖아. 이름 높이는 거잖아. 그게 얼마나 허망한 짓인지 알게 하잖아. 아무리 많이 가져봐봐. 아무리 많이 가져도 마음 한 곳 속엔 턱 비어있어요. 이렇게 공허해요, 늘. 제가 요새 밥 먹는 게요. 어떨 땐 옥수수 두 개. 어떨 땐 감자 삶아가지고 감자 너무 맛있어. 감자 이런 거 삶아가지고 양파 썰어놓고 거기다 토마토 케찌 뿌려서 먹고 그래요. 돈 많이 벌면 맨날 랍스타 먹을 줄 알죠? 아니, 처음엔 먹었지. 처음엔 랍스타도 먹고 먹었지. 몇 번 먹으면 질려, 맛도 없어요. 새끼 먹는 거 똑같아. 좀 큰 집에 살면 내가 누워 자는 게 다리 내 다리 쫙 벌리고 잡은 내 큰 집에 살면 열 평 차지 않아? 기껏 찾아봐야 한두 평이야. 그러니까 돈 벌지 말라가 아니에요. 열심히 오셔야 돼요. 하나님이 주신다고 그랬어요. 심는 대로 거두는 법칙이 딱 맞아요. 여러분이 얻고자 안 되면 심으세요. 좋은 씨를 심으세요. 좋은 씨가 뭐예요? 사랑이에요. 그런 거 심으세요. 주신대요. 전 그걸 정말로 여러 번 받아 봤어요. 제가 이 자리에 와 있는 것도 기적이에요. 사실은요. 내가 처음에 이거 시작할 때 우리 집사람까지도 싫어했으니까. 그러니까 동창이고 뭐고 아는 사람이요. 내 전화를 다 씹어요. 부도 나서 거짓단다가 다당댕도 10년 내면서 더 거짓단서 우리 고등학교 동창사회에서요. 덩철인 사기꾼 냈다고 해서 소문이 났어요. 갈 데가 없어요. 그래서 길거리에서 다니면서 안녕하세요. 저 화장품 팔러 왔는데 안녕하세요. 저 화장품 팔러 왔는데 그래서 미용실, 피부샵, 식당 같은 데 가서 식당 아줌마한테 사장님이 여기 나올 때마다 진짜 된장찌개가 너무 맛있어. 이 된장은 저 깊은 산정에 물 좋고 공기 좋은 데서 담궈나봐. 이야 진짜 맛있어. 칭찬해 주고 싹 오아가지고 팔 잡아서 손 잡아서 거기다 필링젤 얹어놓고 막 비비고 그랬다니까 내가. 그래가지고 필링젤 팔을 먹고 그러세요. 그래서 쉴레싹기하고 원래 인상은 좋거든요. 저 웃음은 그냥 편안하게 보이거든. 특색은 없어도 그냥 편안해 보여. 좀 멍청하듯 하면서 그러니까 그냥 아줌마가 그냥 그리고 이렇게 친해져가지고 물건 팔리고 하나 둘 팔다 보니까 오 괜찮네 괜찮네. 아휴 그동안 여기서 나오는 저 포인트 그 이익금 내가 다 가졌는데 그거 왜 나 안 줘? 아이 가입해 주죠. 가입시키고 그 다음에 주방하자마 소개받고 이래가지고 제가 1년 만에 오토 판매사가 됐어요. 죽기 살기로 다녔으니까 죽기 살기로. 아휴 우리 마누라 그러고 다니는데 내가 죽기 살기로 안 해 이걸? 언젠가는 다 쓴다. 알기만 하면 언젠가는 애터미 제품 누군지 다 쓴다는 확신과 믿음이 있어서 이건 이겨놓은 걸 하는 거지 이기려고 하는 게 아니라니까 왜 하나님을 믿냐 기도를 하냐 하나님이 들어주겠다는 언약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약속해 주셨어 나한테 들어주겠다고. 애터미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처음에는 낯설어 이 일이요. 그래서 낯선 거를 그래도 부딪히고 부딪히고 왜? 동철이처럼 된다 이거야. 여러분들도 동철이처럼 되고 싶잖아요. 내가 뭐 특별한 사람이 아니잖아. 키도 조그만 되다. 뭐 잘난 게 있어? 뭐가 있어? 고등학교에 나왔고 그래도 고등학교는 좀 나왔어. 다른 사람 초등학교에 나왔대는데 나는 고등학교에 나왔어 그래도. 된다는 믿음이 있잖아. 그게 보여줬잖아. 근데 왜 주저주저하냐고 뭐가 겁시나서 주저주저해.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 100명 만나봐야 90년 덜명 나하고 내 인생에 아무 상관도 없어. 내 동생 친동생 66 고려대학교 수화로 졸업한 놈이요. 잘 나갔어. 공장해가지고 잘 나가다가 망했어. 거시됐어. 수원에서 택시 운전해. 내가 이거 하자고 그러니까 뭐라는 줄 알아요? 아유 형이나 해. 뭐 형이나 다 당겨야 할 줄 알지만 나는 그런 건 못해. 이겨놓은 걸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 여러분을 스쳐가는 사람 중에서 97% 다 쓸모없는 사람들이요. 나와 나같이 꿈을 가지고 내 가족이나 내 사랑하는 사람으로 해서 헌신하고 살겠다. 그리고 좀 많이 벌어서 어려운 이웃을 구제하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열심히 한번 해보시라니까요. 그러다 보면 나같은 사람 만나요. 어쩌다 한두 명. 한두 명. 난 좌측에 이덕우 사장님 딱 한 명이잖아. 딱 한 명 왔잖아. 딱 한 명으로 끝났어. 딱 한 명이 우리 애터미 전체 내 주력이 거의 반을 하고 있잖아. 대박이잖아. 내 오른쪽. 정매 사장님 내가 1년 10개월을 쫓아다녔어요. 내 중간에 포기했어봐. 그런 거요. 한 번 안 되면 두 번 두 번 안 되면 세 번 좀 낮아지세요. 좀 쪽팔려면 어때. 나중에 나처럼 되면 되지. 간절해야 돼요. 여러분이 같이 일할 사람은 여러분처럼 간절한 사람이라 해야 돼요. 이덕우 사장님 얼마나 간절했냐고. 진짜로 비닐하우스에 살았고요. 다 들었을 거예요. 이대용 사장님이나 이해장 사장님이 사인해가지고 정신병원에 집어넣으려고 했대니까 진짜로. 애터미 만나기 한 2, 3년 전에 둘이 강남에서 만나가지고 이다단계 저다단계 기웃거릴 때 둘이 만나가지고 포장마차 가서 그나마 내 호주머니에 돈이 만 원짜리가 있어가지고 포장마차 가서 둘이 앉아서 소주 4병과 5병을 먹고 홍합탕 하나 시켜가지고 술이 떡이 돼가지고 둘이 울고 울고 해야 되니까요. 집에 가려니까 토큰이 없어. 그때 토큰 있을 텐데 이덕우 사장님 토큰이 없어요. 아 쪽팔려. 그러니까 토큰 하나 주고 나도. 그렇게 잘. 그렇게. 그런 걸 다 겪어왔기 때문에 정말로 간절했어요. 옆뒤 돌아볼 겨를이 없어요. 누구한테 뭐 쪽팔려. 아유. 뭐 쪽팔려. 그런 게 뭔 생각에. 아무 생각도 없어요. 그렇게 했던 사람들이에요. 간절함. 여러분이 같이 일할 사람들도 나랑 같이 간절함을 공유할 수 있는 사람이래요. 여러분. 돈 벌려고 왔다 갔다 하지 마요. 돈 벌려고 왔다 갔다 한 발 담가놓고 어디 가서 한 두 서명 딱 꽂혀놓고 돈 벌 생각하지 마요. 돈 안 벌려. 그런 사람 하면 이 핑계 저 핑계 이 핑계 저 핑계 대다 그냥 가버린다니까. 아유. 내 파트너는 왜 저런 인간은 많아. 아유. 내 스폰서는 왜 저러해. 알통화 주지도 않고 맨날 이러다 간다니까. 정말로 간절한 사람은요. 상하이나 환경하고 상관없이 자기가 해내요. 간절함을 공유할 수 있는 사람이래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간절함을 공유하는 사람이 착한 일을 적극적으로 해야 돼요. 강도도 간절해요. 강도도. 간절은 강도지타잖아. 도둑과 윤리가 배제되면 안 돼요. 그래서 간절한 일을 하는 사람이 적극적으로 선한 일을 하는데 아주 적극적으로 좋아하는 사람이래요. 한 가지 더 선한 일을 하되 조심스럽게 하는 사람. 여러분 착한 일을 한다고 봉사한 일을 한다고 껐떡대지 마요. 아 내가 좋은 일 했걸랑? 아유 웃기고 있네. 하나님 볼 때 하나님 앞에서 볼 때 얼마나 웃기는데. 너 그런 일 하고가 아니고 네가 봉사활동 하면서 네가 은혜 받았지. 니네가 은혜 좋냐? 장애인들한테? 혼나요 괜히. 얼마나 감사하냐고. 봉사할 수 있는. 누굴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주셨잖아. 일이라는 것은 섬기는 걸 얘기해요. 무화과나무를 지키는 자는 그 과실을 얻을 것이며 주인을 섬기는 종은 영화를 얻으리라. 무화과나무를 잘 지키면 병충해 될까 봐 방제도 해주고 가물어서 말라 죽을까 봐 물도 따다 보주고 그렇죠? 그런 걸 근면 성실함을 얘기해요. 근면 성실함. 주인을 잘 섬기는 종은 영화를 얻는다는 건 주인이 오늘이 기분이 안 좋아. 그럼 나도 가만히 있어야 돼. 기분 안 좋은데 거기서 아유 주인님. 이러고 까불다. 괜히 귀차다니나 얻어막지 말고. 오늘은 주인이 골프 치러 가는 날이다. 그럼 거기에 맞는 골프와 거기에 맞는 차, 차량 딱 준비해 주고. 오늘은 정부의 중요한 사람들하고 회의 있는 날이네. 간뎀에 있는 날이네. 그럼 거기에 맞는 승용차와 정장을 딱 준비해 주고. 그 종이 주인의 혀에 입안에 있는 눈깔 사탕처럼 잘 돌아가네. 달콤함. 그러면 그 주인은 그 종이 나가면 안 돼. 그래서 연봉을 올려줘요. 연봉을 계속 연봉. 그게 영화를 얻는 거예요. 섬긴다는 것은 아랫사람이 우사람만 섬기는 게 섬기는 게 아니요. 섬기는 거를 진정으로 보여줬던 분은 예수님이요. 전 인류를, 전 인류를 섬겼잖아요. 인자도 섬김을 받으러 온 게 아니라 섬기러 왔다고 제자들 받쳐주는 시범을 보였잖아요. 그러면서 전 인류를 위해서 전 인류의 죄를 가지고 당신이 죽으셨잖아. 우리를 위해서. 그게 섬기는 거예요. 너희 중에 으뜸이 되고자 한다면 종이 먼저 되리라. 여러분 다 자지세요. 섬기는 자세로 가세요. 그게 일이요. 일. 일이라는 건 잘난 척하는 게 아니고 나를 따르라 하는 게 아니고 섬기고 다독거리고 위로해 주고 손볼 잡고 가되 앞장서서 가고 등띠밀지 말고 그렇게 가는 영향력이 있는 리더가 되신다면 시행착오는 많이 겪을 거예요. 고난도 많이 따라줘요. 어려운 일이 따라준다니까. 이게 만만치 않아요. 왜 만만치 않냐. 힘든 건 없어요. 육체적으로 힘든 건 하나도 없어. 마음이 힘들어. 마음이. 그 마음을 만만치 않다. 이 세상 만만치 않다는 마음을 가지고 나는 정직하게 해야 되겠다는 마음을 가지면 쉬워져요. 이구십칠하는 사람하고 싸움하지 말고 아니 사장님 이구십칠이 안 되니까 논쟁하지 말고 그렇게 여러분이 마음가짐을 가질 수 있다면 이 사업만큼 쉬운 거 없어요. 정말 거져먹기요. 아 그러시군요. 네. 네. 그러면서 이만큼 새길 사람 이만큼 새길 사람 이만큼 새길 사람을 여러분이 분별할 줄 아는 지혜가 있어야 돼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나를 능가하는 다 리더가 될 겁니다. 저를 보고 믿으세요. 저도 해냈으니까. 아셨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파이팅 합시다. 파이팅. 마치겠습니다. 1부에서 계속됩니다.